최고의 고수들이 늘어놓는 수다 온라인 정책 시사 저널 최고 수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가 구성을 대체로 완료를 했습니다. 당장 당장 이제 만약에 취임을 하게 되면 뭐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가 가장 크겠죠. 앞으로 인수위에서 해나가야 될 정책 방향들 큰 틀에서 얘기 들어보는 기회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맞이할 윤석열 정부 하에서도 역시나 코로나 일구 상황은 계속됩니다. 코로나 일구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또 어떤 감염병이 될지 모르는 일이고요. 자 그래서 새 정부는 코로나 일구 이 감염법 대책을 어떤 방향성을 갖고 준비하고 있는지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감염병 대책과 관련해서요 정기석 한림성심대 호흡기내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선거 윤석열 캠프에 참여하셨는데 의사로서 캠프 참여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계기가 어떻게 되셨어요? 뭐 이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직전 질병관리본부장을 하고요. 지금 현 정경청장이 후임 본부장이 돼서 이제 쭉 일을 하다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뭐 여러 가지 이제 언론에서 물어보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2년간 제가 생각하는 옳다는 방향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글이 안 갈 때가 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난 12월 초에 이제 마침 뭐 코로나 관련 특보를 맡아줄 수 있겠냐고 연락이 왔길래 그 이제 제도권에 들어가는 거죠. 저는 이제 한 일개 교수로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제도권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은 들어주지 않겠냐 그 들어준다는 것은 제가 뭐 의사니까 제일 중요한 환자의 생명을 계속 잘 잃지 않게 하는 것 중환자를 발생하지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한 3개월 동안 저희가 하고 싶은 것들을 전문가들을 제가 생각하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한 3개월 정도 하고 지금 한 8개 9가지 정도의 코로나 관련 정책들을 정리를 하고 일단 끝냈습니다. 인수위 회의 분위기는 어땠어요? 저희 첫 회의 했고요 월요일날 첫 회의 했고 그야말로 이제 현장에 있는 감염 전문의 또 예방약 관련 분들 그다음에 이제 보건복지 관련 국회의원님들 뭐 이렇게 다 나오셔가지고 상당히 진지하게 했습니다 한 90분간 정말 쉬지 않고 코로나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오미크론 상황인데 저도 보면 주위에 확진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다행히 저는 아직 걸리진 않았는데 수치로 보면 놀랍습니다 뭐 삼십만 명대 오십만 명대 이게 외국 뉴스로만 봤는데 우리의 경우 뭐 지난주에 최고 육십이만 명까지 하루 발생을 했습니다. 그 현장의 모습이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뭐 병상이라든지 대책병원이라든지 어떻습니까. 일단 지난 12월 달에 이제 중환자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위중증 환자 병상을 2700개를 확 늘렸죠. 그런 다음에는 지금 일단 병상 여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보가 참 잘 준비를 한 것이고요. 지금은 기다리는 건 없습니다. 병상 대기 제로입니다. 그래서 다 입원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이야기 베스트로 할 수 있는 게. 중환자실에 들어오는 분들의 오십 퍼센트만.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게. 가능하고요 안타깝게도 절반은 돌아가십니다. 그 방역 방침에 대해서 말이에요. 문재인 정부의 방향이 이제 삼티라 갖고 국제적으로도 평가를 많이 받고 우리 경우도 사망자나 확진자 수가 상당히 적었다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새로 앞으로 감염병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큰 틀에서 앞으로의 방역 정책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과학 기반의 방역 과학과 통계 근거에 의견 방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 그전 정부는 안 했느냐. 잘하셨는데 정말 고생도 많이 하고 정말 공무원들이 이거에 매달려가지고 진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옆에서 좀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진짜 일할 때는 또 다릅니다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바깥에서 볼 때는 좀 더 나올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왔고. 저희가 지적한 책임만큼 앞으로도 그렇게 좀 더 과학에 기반한 그다음에 좀 더 근거 자료를 갖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역을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뭐 얘기 나온 김에 저도 의견을 하나 드리면요. 그 저희 가족도 말하자면 이제 이런 의료 관련이 있어서 고충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시스템적인 그 명령 전달 체계에 이론화 내지는 효율적인 소통 체계 이게 굉장히 시급하구나 하고 많이 느끼게 됐었어요. 예 그 과학적인 방역하고. 아울러 지금 바로 말씀하신 게 가장 큰 또 하나의 축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우리는 컨트롤타워라고 얘기하는 누가 이 지금 이 큰 대한민국의 방역을 끌고 가느냐. 우리가 이제 불을 끌 때 생각해 보십시오. 불 누가 끕니까. 소방청에서 끄는 겁니다. 소방청에서 끄는 것이고. 그것이 서로 소속 부서가 행안부를 할지라도 행안부 장관이 나서서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하라 한다든지. 국무총리가 나서서 뭐 호수를 여기 데라 저기데라 한다든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동해안 산불 난 거 보십시오. 산림청장이 딱 중심을 잡고 소방청하고 협조해서 쫙 끄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다음 팬데믹이 오면 컨트롤타워를 조금 더 단순화해야겠다. 그리고 일관성 있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이 책임을 지고 일을 맡기고 못하면 내려야죠. 그냥 최고의 전문가 최고의 경륜가를 뽑아서 일을 하게 하고 못하면 그만해라.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시키고 이렇게 믿고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컨트롤타워가 이렇게 중대본 중수본 방대본 이렇게 세 가지의 공무원 조직이 따로 이렇게 놀아 움직여서는 조금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명령 체계에 대한 검증은 꼭 필요한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에 대해서 그건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2년이나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처음에 발생했을 때 여름에는 끝나겠지. 그러니까 그때는 도쿄올림픽을 제대로 치우냐 마냐 그 얘기를 했을 정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긴 세월인데 다 알고 있지만 가게하고 장사하는 분들, 소상공인들, 이분들 지금 심각한데 이게 대선 내내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해야 되느냐. 당장 일본만 하더라도 가게들마다 하루에 60만 원, 우리 돈으로 60만 원씩 줬다 이러는데 코로나19 방역과 소상공인 생계 문제, 식당 문을 일찍 닫게 한다든지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동안 지냈던 건 어쩔 수 없고요. 지금 우선은 아마 저희가 어저께 특이하면서 코로나 특이 인수에서 하면서 주로 방역 쪽을 다뤘기 때문에 보상 쪽은 아마 오늘이나 내일 중에 곧 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하게 될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우선 대출 만기 연장이다. 이게 지금 3월 말에 끝나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걸 우선 최우선적으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대선 중에 나왔던 충분한 보상 할 거고 저희는 방역 전문가로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사실은 어떤 대변이라든지 이런 건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거리 두기 단계를 어느 정도 다시 적용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할지라면 그때는 단계별로 보상의 범위를 미리 협의해서 정해놓고 그다음에 기간도 정해놓고 그렇게 해야 정말 힘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가 어느 정도 보상을 받고 한 달이면 완전히 끝나겠지라는 희망을 갖고 일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국 같은 데는 한 6주 정도 한다고 해놓고 그냥 한 80% 정도 보상을 다 해줬습니다. 우리는 보상은 해준다 하면서 그냥 구체적인 계획은 없이 2주, 2주, 2주 계속 미뤄서 몇 달을 끌었기 때문에 그걸 한 번 알았으니까 다음에는 사전에 보상 계획을 가지고 거리 두기 내지는 어떤 제한을 가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 보상금 금액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당장 저 때를 떠올려봐야 되는데요. IMF 때 기업들에게, 대기업들에게 공적 자금이다 해서 말하자면 국민 돈을 그냥 준 거거든요. 그게 140조인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업들을 살려서 이후에 여러 성과가 왔듯이 소상공인을 살리는 돈을 아까운 돈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상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질문을 제가 무지하게 단순화시키면요. 현재 오미크론 상황에서 방역은, 즉 거리 두기가 있지 않습니까? 8명 뭐 이런 거. 완화가 방향일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지나 돈은 더 엄격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상황이에요. 앞으로 뭐가 닥칠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일단 강화는 안 됩니다. 이제는 이미 이렇게 30만 명씩 나온 경우에는 거리 두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이거를 계속 과거에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서 24시간 영업하고 마음대로 모이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중환자가 발생하고 얼마나 사망자가 생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렇게 하면 그럼 도대체 언제 끝나냐라고 얘기를 하실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20, 이제 곧 천만 명 넘으니까 그러고 나면 이제 아마 정점을 거의 칠 때가 됐고요. 그다음에는 정점을 치고 나면 과감하게 다 풀 겁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지만 지금 하루에 300명 이상 사망하는 건 너무 많습니다. 정점이라고 그러면 우리 인구 5천만이라고 볼 때 대략 확진자 그러니까 코로나 경험자가 어느 정도 숫자에 도달해야 정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 외국의 경우에는요. 대개 전 인구의 20%가 알았을 때 정점에 도달했다라는 통계를 가지고 정부에서도 20%가 3월 한 하순 가까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계산을 한 다음에 이제 3월 23일 정도 안팎이 나온 거거든요. 우리는 거의 정점이 넘었네요. 정점이 이제 됐는데요. 문제는 스텔스 오미크론입니다. 이게 지금 스텔스 오미크론이 지난주에 26% 하다가 이번 주에 41%로 30%를 건너뛰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오미크론이 올 때도 이렇게 확 올랐는데 스텔스 오미크론도 지금 이렇게 올라가면 당분간은 안 떨어진다는 거죠. 전파율이 한 30%, 40% 더 높다고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차질은 있겠으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번 달 말, 3월 말이나 4월 초쯤 되면 이제는 마지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다른 어떤 취미가 있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해외 거리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 지역마다 다 다르더군요. 남미, 동아시아 이런 쪽은 아직도 우리랑 같이 마스크를 하는데 유럽, 특히 서유럽, 북유럽 쪽은 그냥 옛날로 돌아갔어요. 그냥 다들 마스크도 안 하고 다 어울리고 축구장 가고 상황마다 다르군요. 아마도 일찍 방역을 풀어버린 데들은 사망자, 확진자가 그렇게 많은 대가로 대신 항체들이 이렇게 많이 생긴 거겠죠. 맞습니다. 바로 그 대가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 자유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마냥 부러워해서는 안 되고요. 만약 우리도 그런 시기가 온다면 그 사이에 큰 대가를 지불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망자를 전제로 해서 지금 자유가 와준 건데. 그렇습니다. 앞날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조금만 돌아와도 노무현 정부 때 사스. 정말 그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신종플루. 이때는 특혜약 같은 게 바로 났기 때문에 그래도 잘 지나갔고. 박근혜 정부 때 메르스.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를 판단이 잘 안 서서 굉장히 좀 곤혹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19. 이게 의미하는 게 매 정부마다 있었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 선생님, 정 박사님이 그래도 행정부에 참여하셨다면 두고두고 이런 어떤 감염병이 오르더라도 세울 대책에 대한 보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2016년 2월에 질병관리본부장을 하면서 그때 2015년에 메르스가 끝나고 많은 대책들이 나왔습니다. 국회에서도 여야 할 거 없이 가보니까 정말 잘 마련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초심을 지키지 못하고 그때는 다 해야 된다 해놓고 메르스가 끝나고 나니까 서서히 관심 밖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만들어달라고 해달라고 했던 게 참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감염병 전문병원인데 결국은 제가 있는 동안에 병원 하나도 열어보지 못하고 끝났고요. 그다음에도 이제 지금 검역소, 국립검역소라는 데가 전국에 있는 항망과 공항을 다 커벌하고 거기에 들어오는 병원을 다 맡고 있는 건데 거기에도 인력이 참 늘 열악합니다. 저희가 신청을 하면 한 절반 이상을 깎아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10명이 필요하면 20명을 신청하면 절반을 깎아서 10명을 주는데요. 그다음에는 그것도 더 깎아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어떤 때는 너답배 정도 해버리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너무 과하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안 되는 이런 여러 가지. 결국은 재원하고 인력 아니겠습니까? 인력도 재원인데요. 그래서 기재부, 행안부 쪽에서 갖고 있었던 생각들이 처음에는 정말 잘해야지. 그러다가 그다음에 슬슬슬 내려가면서 좀 덜 됐죠. 이번에도 감염병 전문병원 같은 거를 저희가 그때 중부권 2개, 수도권 2개, 중부권 하나, 호남권 하나, 경상권 하나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요. 그게 처음에 지금 제대로 돼 있었더라면 처음에 초기에 상당히 그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저는 많이 해소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전문병원을 이번 일을 계기로 확실하게 설립을 여러 군데 해놔야 된다. 이 말씀이고요. 약간 이거는 반 농담으로 들으셔도 되는데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인류가 생겨날 때부터 감염병원은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전 세계적으로 과거와 현재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현재는 이동이 많지 않습니까? 한 군데 걸리면 쫙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데 그걸 막아보려고 한 게 무리 아니었는가. 락다운을 한다, 뭘 한다 온갖 난리를 쳤는데 아무것도 안 한 거랑 뭐가 다르냐. 치료센터만 열심히 만들어서 걸린 사람 치료는 열심히 하는데 방역으로 막아보겠다는 생각은 굉장히 허무한 시도였다라는 일각의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것을 이해합니다. 일반 분들은 그냥 처음부터 다 걸리고 완전히 이렇게 될 바에야 왜 인연을 고생을 했느냐라는 건데요. 저는 늘 의료를 하니까 이렇습니다. 비가 올 때 한꺼번에 폭우가 엄청나게 쏟아지면 지붕도 뚫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가 오더라도 적당한 비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막을 수 있을 정도의 비가 와야 됩니다. 감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게 하루에 삼십 몇 명이 발생하는 게 오미크론이니까 견뎌내죠. 델타 같았으면 견뎌내겠습니까? 초기 때 같이 위중증자 많을 때 삼십 몇 명씩 걸리면 말로 표현할 수도 없네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병원이 지난 12월 달에도 한 번 미어 터지면서 큰일 났는데요. 그러면 나는 오미크론 걸리고 괜찮다 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그 누구라도 다른 병원으로 병원에 못 갑니다. 그렇죠? 병원이 미어 터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조절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냥 우리나라가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이론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 봉쇄를 해서 잡아주고 그다음에는 완화 전략을 나가고 하는 것이 공식입니다. 얼마나 봉쇄를 할 것인가 얼마나 완화를 할 것이냐는 각 나라의 사정과 문화에 따라 다른 거고 우리가 봤듯이 미국, 독일, 프랑스 이런 데는 완전히 락다운을 해서 꼼짝도 못 하겠죠. 우리나라는 그걸 안 하고도 쭉 왔기 때문에 이탈리아는 많이 집 밖을 못 나가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화의 차이 또 경험의 차이 저희는 메르스 때문에 많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초기에는 정말 잘했다고 다시 돌이켜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굉장히 굉장히 많은 일들이 코로나 2년 동안 거쳐갔는데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의 방향성 특히나 그 방향에 있어서 과학적인 기반을 세우실 분을 오늘 모셔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국민들한테 이 상황을 어떻게 지나가야 되는지 그동안 많이 많이 겪었습니다만 그래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2년, 3년째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 각자 정말 개인 수칙 잘 지켜서 오미로 건 걸리지 말고 가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조금만 자제를 하시면 앞으로 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자제를 하시면 전체적인 숫자가 줄기만 하면 모든 게 다 편안하게 될 때가 옵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서로 좀 자제하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듣기 좋은 말씀이네요. 정기석 한림성심대 호흡기내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